와나나님! 어, 예! 저 와나나님 그 귀여운 목소리랑 그림 좋아해요. 저 이거 유튜브 인터넷 써도 되나요? 와나나 와나나 유튜브 좋아요에 구독을 눌러주세요. 자, 일단..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저 이렇게 인사하는 게 너무 오랜만이라서... 혹시 지인 없나요? 그 엄마, 아빠 있어요? 아니, 그 초대해 준 분. 네, 아니... 60년생 정명호 씨와 64년생 원정희 양을 말씀하시는 건가요? 아니요! 그게 아니라 초대해 준 사람 말하는 거예요! 누가 초대해 주셨나요? 99년생 장지수 씨가 초대해 주셨는데요. 네, 저는 엄마, 아빠가 건지한 대한민국 청년입니다. 아, 아니에요! 아니에요! 괜찮아요. 물론 제가 또 초등학교 5학년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호족상 어머니는 안 계신 듯 한데요. 그런 게 아니에요! 혹시 야생이 막혔으면 저희는 뭘 할 수 있는 거죠? 야생이 막혔나요? 아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야생이 막혔는데 그래서... 아, 이거 이러면 큰일 나요. 내양인들 이거 다 터져. 말 없이 지하에 처박혀서 광지를 하고 있던 건데... 하느님 인싸 아니세요, 인싸? 저 그거 아이입니다. 아이고... 세 분 다 아이신가요? 네, 저도 아이예요. 저는 E. E는 이렇게 포탈이 막혀도 할 수 있는 게 많아요. 근데 아이들은 광지를 하지 않으면 이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요소가 없는데... 그때 가서 토크나 하죠, 우리? 아, 배우죠, 배우죠. 오케이, 우리 저기 아이돌 보러 갑시다. 아이, 그 인사를 함부로 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? 안녕하세요. 아이고, 잠깐만, 큰일 난 거 아니야, 잠깐만. 야, 징버그님이잖아. 아니, 왜 다 아이야. 크레이크들 왜 다 아이야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죄송합니다,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. 백내벨 어무입니다. 야아! 아, 저공을 하라니. 나, 내가 가진 게 없는데 무슨 저공을 하니. 뭐지? 맞아, 급해져 보여요. 두 개씩 보여요. 제가 소금드렸어요. 아, 노란색 예뻐요. 감사합니다, 노란색이 통하는 게 있네요. 우리 6분 동안 억지 투쿠 한번 해볼까요? 그럼 또 완화 님이 주제 한번 던지시죠.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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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어이, 무슨 일이야. E가 주도를 한번 해주시는 게... 아, 제가요? 아, 님들 베라에서 뭐 좋아하십니까? 어떻게 자연스럽게 나온다. 엄마는 외계인 좋아해요. 어, 최대한! 어, 예? 예? 완화 님은요? 저, 저, 그... 아, 그 베리베리 스트로베리. 오, 그것도 맛있어요. 사실 죄송합니다, 제가 베라 잘 몰라가지고... 아, 그거 어려운 주제를 묻었나 봐. 아, 그러면 쉬운 거. 자, 그러면... 눅눅한 밥을 좋아하세요? 아니면 고슬고슬한 거 좋아하세요? 저는 눅눅한 밥을 좋아합니다. 어, 그래요? 우리 엄마도 그런 밥 좋아하는데. 어머니랑 통하는 게 있네요. 약간 젊은 사람들은 찐득찐득한 거 별로 안 좋아하지 않나? 완화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으하하하하하하 아, 너무 딸커러워. 완화 님. 어, 예? 저 완화 님 그 귀여운 목소리랑 그림 좋아해요. 저 이거 유튜브 인터넷 써도 되나요? 어, 잠깐만요. 네? 목숨 이거요? 어, 영광입니다. 그래서 막 랩어 님이 완화 님 캐릭터 가지고 노는 것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. 그걸 보셨다고요? 응. 니캣저를... 어, 맞아요. 유입을 좀 빡센 걸로 하신 것 같은데... 아, 접착 종료 나왔다. 반갑습니다. 이게... 아, 저도 너무 영광이었어요. 됐습니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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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내가 아이고라고! 야! 아이고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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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어이구야! 어휴, 나 숨 참고 대화했네. 아이고! 어, 잠깐만요. 어, 감사합니다. 아이고... 어, 아빠! 아빠, 징 버거 알아? 뭐야, 이거? 흰... 흰 버거야? 아니 아니 그 아이돌이야. 나 지금 아이돌 만나서 인사하고 왔어. 유명해? 어 엄청 유명하셔. 아무튼 그거 저랑 하려고 전화했어요. 친구고 아빠도 자랑해야지 마. 응 내가 나중에 알려드릴게. 응. 아이고 아이고. 생각. 아이고. 페이클럽 감사합니다. 죄송합니다 이거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. 아이고. 앙카유동? 왜 니 퀴즈에 담아면 앙카야. 와 아편님 영상 별풍선 35개. 아이고. 귀여워. 아이고 죄송합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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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아편님 영상 별풍선 40개. 아 근데 니 퀴즈. 그걸로 유입한 건 아니고. 예전부터 이제 트위치 때. 뭐지 웬만한 그림 그리시는 분들은 조금. 아 알게 돼가지고. 유입이 그걸로 된 게 아니라. 그 전부터 이제 와나나 님의 그 캐릭터랑. 유튜브 인트로도 막 되게 아카페라.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귀엽잖아. 아 너무 귀엽다. 잘 살았네 해환이. 잘 살았네 해환이. 아 잠깐만. 다 크냐 이렇게. 아 그 참 사람들이 기다려. 어우 피아노 게임 님이네. 어. 어 이렇게. 나 쳐다보시는 건가. 어. 어 감사합니다. 저 오늘 시작했어요. 감사합니다. 저도 이거 있어요. 어 왜 이거 왜 주셔. 아니 여기 따뜻한 곳인데. 강아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강아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. 네 이름은 이제부터 춘식이요. 자 들어와. 자 저기 보이지. 저기 멀리 보이지 나무. 예. 저기 가서 나무 키우면 되는 거야. 예. 만주 많이 먹었지 그렇지. 예. 더불 해야겠지. 어 예. 자 갑시다. 고객 고객 받았나 아닌가. 익사하지 말렴. 드스. 헤엄치나요. 일로 와봐. 춘식아. 예. 여기서 들어가기 전에. 아잇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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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라. 춘식아. 아유 세상에. 아유. 아유. 나도 뭘 할 수 있는 남자예요. 이 험한 땅에서. 안 사람 하나 없이. 뭔가 일어낼 수 있는 남자예요. 어 뭐야. 뭐야 뭐야. 어. 어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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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. 아잇. 저기서 막. 나무를 키고 막 돌로 만들고. 시청자들한테 욕 처먹고. 아이고. 59개? 예. 쟤. 뭔가 할 수 있는 남자라는 걸 보여드렸습니다. 예. 아잇. 뭐가 뭐가 있죠. 만주가 있고. 자 그리고 두 개의 만주가 있어. 어 끝이야. 주식아 일단 도끼는 내려놓고. 어? 도끼는 내려놓고. 어잇.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. 내가. 춘식이로서. 여기서 있던. 모든 추억도 잊지 않겠습니다. 그래 춘식아. 고맙다. 주인님. 발을 할게 해주세요. 자 이제. 말거기 가겠습니다. 보여줘야겠어. 어. 아 뭐야. 땅값 낮아지겠네. 왜 왔어. 어. 아 인사하려고 왔는데요. 와서 뭐 했어요. 춘식이란 노예 이름 부여받고 나무케다 왔어요. 어. 저한테 시켜주십시오. 제 춘식이로서 열심히 잘합니다. 나 일 안하는데? 그러면 제가 뭐 할게 없을까요? 다니면서 한 명씩 붙잡으면서. 잡으세요. 네. 일로와. 일로와. 너 도 좀. 나도 없어. 그래 가. 이쁬 고 으 riding 그지 compuls용 할 말 before. 하하這 아빠 미hh visитан 전쟁 많이 свой 소중her. 하하 이 formas은 든 Enough. 하하! 하하 이 pos이 구oses 되냐 Powin Ça윰어. 하하! 하하! 하하 한 개 reaching을 든다 b!!! 하하 하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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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!